네. 화요일에 머니 플러스 7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슈 레이더 신인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 2개를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로 저도 신문 기사에서 읽었습니다만 한국경제신문에서 읽었죠. 효성이 인적 분할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인적 분할을 한다고 밝혔는데 주가는 5% 넘게 급락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까운 이유부터 보면 일단 인적 분할 자체가 사실은 지주사 주주한테 바로 손해다라고 하건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회사를 인적 분할하게 되면 지주사가 생기고 사업회사가 생기니까 쪼개기 상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하나 지주사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이고 둘 다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주주로서는 존속지주랑 신설지주 둘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율대로 갖고 있어서 당장 주가의 그게 손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주사 효성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이번에 인적 분할 결정과 함께 밝힌 낮은 배당 수준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2023년도 결산배당금을 주당 3천 원 한 해 전인 2022년도와 비교하면 한 33% 정도로 낮게 책정을 했고요. 이거 3분기까지만 해도 효성 배당금 6천 원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친 주주하는 책에 대한 실망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장기적인 얘기인데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이번에 지분을 수합해야 될 가능성이 인적 분할을 통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조성래 명예회장의 지분도 승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점점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세금 문제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안을 과정 가운데서 지주사의 밸류다운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직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 역시 한편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또 지주사 하나를 떼어내가지고 추가 상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신 기자는 쪼개기는 아니다. 본질 가치는 그대로다. 사업회사를 나누는 것과 지주사를 인적 분할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도 쪼개기는 쪼개기인 것 같고요. 그 지주사 말고 다른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번 인적 분할 다 잘 알려진 대로 형제 간 계열불리다. 독립경영회가 있다. 이제 떼어나가겠다. 동생이 나가겠다. 이런 얘기라는 관측 많은데 형제 간의 계열 회사 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중공업과 화학, TNC 이런 것들은 기존의 효성 회장인 조현준 형이 가져가는 것이고 장남이 가져가고 효성 첨단 소세를 이번에 동생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계열사 주가 동향 보면 한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움직였습니다. 일단 장남이죠. 조현준 계열의 효성 화학과 효성 TNC 주가는 한 1%대에 소폭 빠졌습니다만 같은 계열인 효성 중공업의 주가는 4.88% 올라갔고요. 동생의 조현상 부회장 계열의 효성 첨단 소재 주가도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좌회사별로 많이 좀 엇갈렸군요. 지주사격인 효성은 5% 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데들은 조금 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합니까? 어제 좀 늦게 효성 쪽에서 공시를 하나 냈습니다. 급하게 IR을 하나 하겠다는 겁니다. 회사 분할 관련 주요 경영 현황 및 질의응답 그리고 대상은 기관 투자자랑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효성 관련 주 동향에 참고할 만한 재료가 오늘 추가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인적 분할 구조 보면요. 동생인 조영상 부회장이 인적 분할 이후에 상당량의 현금을 이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형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형이 줘야 할 현금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생길 겁니다. 관련해서 현재 조현준 회장 계열인 효성화학에서 캐시카우인 특수가스 부문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적 분할로 매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나온 자금으로 형, 동생의 계열 분리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을지에도 여기에 따라서도 해당 계열사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효성의 아들이 3명인데 둘째는 예전에 조금 싸우고 사이가 멀어졌고. 사실상 지금 이 계열 싸움은 지워진 인물입니다. 네, 장남이 전통 산업을 효성 쪽에 갖고 가고 막내가 첨단 소재 이쪽으로 막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계열 분리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계열 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효성은 얘기 안 하지만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신용 등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계열사들의 주가는 어떻게 갈릴 것인가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신용평가사인 한심평에서는 계열사 간 지원 가능성 같은 거 종합해봤을 때도 당장의 신용 등급 영향은 제한적이다. 큰일이긴 하지만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단순인적 분할이고 계열 분리의 수순이다. 이 정도로 봤지만 아무래도 이 분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이 있거든요. 5% 정도 됩니다. 이거는 아마 재상장하기 전에 소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거 다시 상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분할 결정은 이제 계열 분리 과정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이후에 지분 수업 어떻게 진행될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분 수업 관련한 불확실성이 하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계열사 얘기로 돌아가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고 삼성증권은 이번에 이 지분 분리, 지분 정리 과정에서 자회사를 각각 부양을 할 가능성이, 주가 부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효성 중공업도 시장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여겨졌던 이 건설 부분 분할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회사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이제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증권과에서 언급을 되고 있네요.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데들이고요. 뭐 사촌, 한국앤컴퍼니 뭐 사촌인데 이쪽은 경험권 문제 있었는데 이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경험권 문제 가능성은 조금 작아 보입니다. 미리 이제 많이 지금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공모하는 기업 APR 굉장히 큰 관심이죠. 오늘 따따부랄 가능성이 계속 거른이 되었단 말이죠. 가능성 있나요? 시장의 얘기만 들어보면 그동안에 못 갔던 기업과 다를 APR은 좀 다를 거다라는 기대는 확실히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네요, 가능성이. 오늘 상장을 하고 공모가가 25만 원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뛰면 4배 뛰죠. 이거 국내 상장사 최고가 기록할 수 있다라는 관심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 가장 큰 이슈가 아마 이 APR 상장 성적표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공모가가 25만 원이니까 따따부라면 100만 원 깔끔하게 가는 거죠. 1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100만 원, 한 주에 100만 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80만 원밖에 안 되고 태광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80만 원 정도 에코프로 100만 원 한때 갔었는데 지금 반투박 났고요, 죄송합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갈 때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가능성 거론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APR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일단 이 가격 제한폭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만 가게 된다면 화장품 대장주가 됩니다. 아모레의 시총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LG생건의 시총도 넘어갑니다. 물론 지금 이 회사 APR의 매출은 3분기 누적으로 3,7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한 698억 정도 되니까 아모레나 LG생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만 주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코스피 시총 50위 안에 15월일 연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게 유지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낮을 수가 있겠죠. 공모주가 한 번 올라가면 다시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군요. 최근에는 그랬죠. 특히 오너가 지금 88년생이던데 우리 신기자보다도 어린데 대박났죠. 저보다 어린 부자들 많으니까요. 조금 부럽죠. 오버웨이 우려는 없습니까? 매도 물량 막 쏟아지면서? 있습니다. 이게 APR의 상장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수의 36%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1개월 뒤에는 또 그동안의 보호 예수 물량 11% 풀리고 2개월 뒤에는 또한 10몇 퍼센트 풀립니다. 그래서 회사 측의 대응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성장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김병훈 대표, 아까 88년생 대표도 공모자금 이번에 제안한 것도 사업에 자신이 있고 오버웨이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신감처럼 상장 이후에도 다른 공모주와 다른 모습을 APR이 보일 수 있을지 이 IPO 대여가 보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APR, 오늘은 좋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레이더였습니다.